오늘 새벽 0시 45분쯤 세종시 연동면의 한 교과서 제작 공장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.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지금까지 창고 두계동 등이 불에 탔고 교과서 200만 부가량이 소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또 어제 저녁 7시 45분쯤 부여군 규안면의 한 방울토마토 재배용 비닐하우스에서는 히터 과열로 추정되는 불이 나 소방서 추산 1,8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. 어제 오후 5시 반쯤 홍성군 광천읍의 한 도로에서는 50대 남성 A씨가 몰던 유조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며 도로 옆 도랑에 빠졌고 기름 40리터가량이 흘러나와 긴급 방제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.